. 옆에 동전 쌓아놓고 하는 게임 책 엄청 읽었더니 시력 나빠져서 오니까 책을 읽읍시다 어... 커즈드 카스탈리아 EX입니다 그래픽은 조금 하다가 바꿀게요 그래도 이 줄 끄어진 그래픽이 매력이잖아 시력 공익 시공 이게 그 마개촌에게 영감을 받아서 만든 점프하면 그대로 이동함 시공 이거 완전 마개촌 아니야 난이도도 과연 마개촌일까 아야야야야야 벌써 한 대 맞았는데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마개촌 그 자체... 아야야야야 쟤 완전 귀찮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씨 오늘도 불러냈네 약간 이런 느낌이든 마개촌 와 치킨 마개촌보다 좀 쉽나요? 근데 마개촌이 워낙 어려우니까 어떤 난이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무의미한 살생을 줄곧군 뭐지? 아... 피야? 마개촌 머리도 없고 손도 없구만 으아잉! 아이 젠장 저거 얼방이구나 얼마 안가 죽겠구만 아니 머리도 없는데 으아악 주인공도 머리 필요없는 거 아니야? 얘도 사실 머리때면 더 세지는 거 아니야? 얘도 사실 머리때면 더 세지는 거 아니야? 머리 따윈 장식입니다 블루 페어링 아니 아니 모르면 맞아야지 아 아 흫 흫 흫 엑스트라 타임 아.. 타임오버도 있어? 뭔가 조작감에서 오는 난이도 상승도 있어 아 또 안 맞아 이것도 아 맞다 방제 안 바꿨다 바꿨나? 안 바꿨네요 바꿨다 고우 음.. 쟤는 그냥 펴야 되는구나 샹들리에 샹들리에 손 도끼 어? 저런 것도 있어? 와 동킹콩 아아.. 아아.. 닙 닙 닙 닙 닙 닙 아아.. 아.. 아 어쩌라구요.. 아씨 구데기단 큰 구데기단 아이고 이런 너무 어려운데요? 스쿠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뭔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이.. 방향을 알아야.. 하면서 늘지 하면서 늘지 요즘 게임인데 옛날 감성 살린 게임이죠 근데 요즘이라고 하기에도 약간 좀 된 게임 아닌가 게임은 야비하게 해야된다 게임은 야비하게 해야된다 뛰어넘을 수 있나? 뛰어넘을 수 있나? 구데기 튼튼한거 봐 아! 와 고기 돼지고기로 먹고 닭고기로 먹고 개꿀 아니야 뭐야 마늘이야? 구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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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런 게임은 고인물들이 하면은 순식간에 잡는데 보통 얍삽이 같은 거 있어가지고 보통 그렇지 않나 아 아야 옛날 아케이드들 보면은 아으 그런 거 하나씩 있었는데 숙소 포 카스틀리아 카스틀리아 카스틀리아가 누구죠? 몇 년 몇 년 밖에 안 됐습니다 뭐야 쟤들이 잡아주는데 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니들이 다 해라 내가 이 짬 먹고 근데 저 배경같은 애들이 목 잡아주는 거 되게 참 신하다 되게 별거 아닌데 마음에 드네요 아니 근데 이 맥을 손도끼로 넘어왔으면 어쩔 뻔 했어 16년이요 와 덜컹거리는 것도 있어 은근히 신경을 많이 썼네 와 닌 뭐예요 아이고 닌 친구 죽었다 괜찮은 내 친구 아니야 아야야야야 저거는 숙여서 피하는 건가요 패턴을 모르면 맞아야지 아이고 이런 저는 닌 친구가 아닙니다 뭐야 필드전 다시 해야 돼 아니구나 맞구나 립 이걸 목숨 3개로 깨라구요 대각선으로 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 각도로 쏘라고 직각으로 던지는 게 대각선으로 던지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냐 이게 딜타임이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아 이때구나 아하하 페이크다 뭐야 안 어려워 왜 졌지 왜 졌지 모르면 맞아야지 뭐야 나중에 다시 만나자 알 뭔데 귀엽죠 으아아 으아아아아 나온 애들은 안귀여운데 나온 애들은 안귀여운데 갑알사 으아잉 안 돼요 더블 점프 더블 점프 조금 멋있게 한다 맘에 들었습니다 더블 점프 있으니까 완전 편한데 그러고보니 나 컨티뉴 써 아 야 저기 맞는게 어딨어 여깄죠 아이고 내 더블 점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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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 대 맞고 한 칸이 안 깎이는 거구나 아이 그러게 마법을 찍었어야지 왜 창을 어 똥개 키웠네 주인공도 이런 마법 같은 거 찍었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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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니까 방금 스테이지에서도 숨겨진 요소 있었겠다. 아니.. 뭐야 이거 귀엽잖아. 쓸데없이 귀엽네. 아.. 지나가야 다시 일어나는구나. 대단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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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5분 대각선으로도 못 쏘는데 아하하하 야 뭐야 어 딱 속았어 날 낙다니 와 별이 와 쓰레기 아 저기 숨겨진 거 있겠죠 없냐 없으면 어떡하지 없냐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악! 무엇? 한 열쇠가 있군요. 어디다 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주면 받아야지. 이거 창 사이에 숨어있을 수 있구나. 아 이거 점프해야 돼? 어휴 싫어. 아! 아... 망할. 허어악! 저거 은근히 빡치네. 또 오른쪽에 뭐 숨어있을 거 아냐? 아님 말고. 으아아아! 아! 어떻게 피해 이걸 어흑 마이 갓 와 홀리 수류탄 아! 할렐루야 신성후류탄 직관성 의도된 것입니다 와 와 재밌다 열쇠 얻자마자 페어리 칼트 하는 거 봐 이게 그 안티옥의 신성한 수류탄입니다 흐잇 으악 아니 쟤들은 닫기만 해도 되는데 무기 왜 들고 다니냐 아 그냥 갈까 뭐 다시 올라올려 보내고 그런 거 아니지 그냥 가도 어려운데 영혼을 지불해야 된다고? 네 영혼은 내 것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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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열쇠를 얻어야 방금 상자를 얻을 수 있는 거네요. 으아 왜 이렇게 빨라 아이고 살았다 아 저거 주는구나 저걸 굳이 먹어야 될까 안녕 휴 해골 커였죠 이거 관통도 되나 아이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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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가르더 바이킹 할 때랑 비슷한 기분인데 è 그 제가 텐게임 으 이 동겸 아! 기살봇 누름. 보스전인가? 만티코어. 아 너무 무섭다. 아이고! 방금은 어떻게 피했어야 했지? 아! 아! 올해가 너무 잘 안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지? 보스가 아닌가보네?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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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지 이... 복잡한 심정은... 아니이... 그지 같은 게임 도그라이크 게임 너무 불편해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모르겠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머리들 부수면서 가는 게 나은 것 같은데 부수다가 죽어 언제 때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죽다 보면 알게 되겠지 하나는 없애고 하나는 점프하고 이렇게 하더라 답은 밧줄인가 아니 아이 타지마 이거 좀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타니까 불편하네 아우 이게 제가 위방향키를 눌러야 타는게 아니라 그냥 가면 타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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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하긴 살가리를 봐도 어렵게 만드는 건 쉬워 으아 맛있다 맛있게 맵게 만드는게 어려운거지 그냥 캡사이신 들이붓는거든 누가 못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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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안닿는군요 아우 좀 덜 맵게 해주시죠 이런 젠장 아우 응 뭐 키우기 내가 이걸 뭐하러 잡고있지 뭐하러 잡고있지 나 통해 아 아 아 네, 밧줄 탄 채로는 못 써요. 몇 년 전에 나온 게임입니다. 2년 전이었던가? 아까? 뭐야 불 나온다. 으아아아 에에에에에 으아에에에 아니 모르면 맞아야지 아악 너무..한거 아니냐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 요새 깜빡이 안 켜는게 유행인가요? 뭐야 또 숨겨진거 있어? 놀랍군 아! 이 망할..아니 아니 모르면 맞아야되는거 왜케 많어? 옛날에 오락심좀 다닌 아저씨가 만들었나? 이거 낚시게임이였어요? 이거 낚시게임이였어요? 여러 대 때려야돼? 기억도 안난다 어떻게 죽었는지 그렇지? 그치만 해도 기억하네 네 개 지낼 크레이지... 저건 뭐지? 암튼 미쳤음 암튼 미쳤음 아야 책을 읽고 있군 스마트 가이 언제 때리라는 거야? 머리를 때려야 되나? 책을 때려야 되나? 아닌데요? 불 탈 때 실례지만 불 타고 계십니다 퇳퇳퇳퇳 아! 빌어먹을... 불 탈 때 때리니까 데뷔지가 들어가네요 아니 근데 얘는 지금까지 만났던 보스들보다 너무 어려운데 딜타임 한 번에 두 칸밖에 못 가 근데 갑자기 딜타임이 많이 나오는 거임 운빨이었던 거임 흠 안전 흠 안전 이 패턴이 많이 나와야 빨리 잡는구나 근데 왜 약간 안 나왔죠? wholes 뭐야 방금 바닥 굴리면서 오는 게 제일 빡세네 이때 탑반나 우면 금방 잡을 텐델 그걸 왜 맞아? 아이고 바닥으로 도끼 굴리는 게 제일 노답이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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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아 죽매 뭐야 저거 맞아서 안 죽겠지? 보너스 스테이지 안 줍니까? 뭔가 컨티뉴 횟수에 제한이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미 4번 해서 데드 엔딩 나오거나 아 이렇게 모임 음 그죠 엔딩 받기죠 고를 느낌이야 엑괴 다 엑괴 엑괴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녹색에도 되게 세상 만사 귀찮게 생겼다. 아 나 왜 거북 불쌍하지? 뭐야 어떻게 지나가. 흠. 극한의 점프 스킬을 요구하는군.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뭐지? 그냥 넘어갈 수 있나? 괜히 쫄아서 맞았네요. 아 쫄지 말자. 별거 아니겠지 뭐. 어차피 가능하니까 만들어 놓은 건데. 꺼져. 꺼져. 아이고. 안 돼. 이 상큼한 조작감에 어울리는 스테이지 구성이야. 아 z 와 숨겨진 돈 탱탱탱탱 칭탱탱탱 겁무 와 단독 3장 너무 좋다 1포 10이렌 개사기 단 분사 이거 괜찮은데? 약간 대각 견제도 되고 딜이 좀 쓰레기 같겠지만 와 이너 와 동화 뭐 어쩌라고 이거는 수정구 어 뒷담화하다가 튀었어 너무하다 니들 아 아 찐따받다 튀어 여기는 대거가 별론데 아 탭 아니 이거 두개 섞어서 오면은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야 내가 너무 딜 욕심내서 맞은거야 액션 게임에서 맞는 가장 큰 이유 한 대만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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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는거 아 아 아 아 아 실수했다. 제자리 점프하면 되는데. 아이고 이런. 두번 속냐.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저는. 지금에야 안 그렇지만 그렇게 하드코어 플레이를 하진 않았어요. 어쩌다 보니. 아이고 런. 어 귀엽다. 커요운. 까묵이. 넌 또 뭐야. 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 뭐야. 고놈 생긴거와는 다르게요. 예의바른 놈이구만. 이거 마인크래프트 다이아몬드 아닌가요. 나의 물욕 센서가 작동했다. 뭐야. 겨우 이거. 이거밖에 없어. 끝이야 이게. 겨우 천점 얻으려고 여기 와서. 어차피 죽으면 없어지는 그깟 천점 때문에. 곧 사라질 천점입니다. 곧 사라질 천점입니다. 아. 함정에 빠졌구나. 야. 뒤질래. 넌 왜 가시 안질려. 아우 생긴거 봤을때 딱 알아서 서였는데 내 함정에 빠졌구나 딱 악당 압제비 간신배처럼 생겼구만 두 대만 더 아이 젠장 한 대만 더 뿅 살았다잉 여기가 어디지 포 같은 소울즈 청룡들 아 저걸 때려야 돼? 아 꼬불꼬불하게 오는게 피하기가 어렵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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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되게 별거 아닌거 같은데 왜이렇게 어렵지 조작감이 구려서 그런가 뭔가 빠른걸 요구하지도 않는데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 그러니까요 T 폰트에서 T자가 너무 알아보기 힘들게 돼있어 마운틴 멜로디 와 커여온 보너스 스테이지 와 커여온 보너스 스테이지 와 커여온 보너스 스테이지 배짱이 즉 커여온 아이고 이런 걸 이걸 4코인 이내에 끼야된다고 다에서 별로 하고싶지 않은데 저거 또 커졌다 여기 나오는 해골들은 다 커졌네 저 춤추는 해골이 제일 흥겹지 않아요? 저거 완전 오마주 아닙니까? 뭐가 이 오마주 했네 아 이것도 마리오에서 본 것 같아 물론 이건 후회한 트랩이지만 아 저거 좀 더 좋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으악 정신 못차리겠네 매운맛이 너무 강한데요 아이고 아 이 그지같은 조작감 아 맞다 저 위에 회복템이지 근데 다시 못올라가게 생겼는데요 아 아 딴생각하다 맞았습니다 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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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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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은 아이템 아이템 먹는 곳이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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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번에 안타지 저걸 아니 탈 수도 있고 안탈 수도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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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안타고 싶어도 아니 안 돼 이놈의 조작감 꺼져 쏙 다 탄다 화끈하게 뵙다 아니 이 똥같은 조작감에 익숙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언제까지 이런 언제까지 막상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안돼 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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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걸 막고 있을까 그것은 멘탈이 약해졌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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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이 약해 apology 호밍이 딱 봐도 어려 보이는데 저거 5발 피하는 건 패턴이 좀 익어야 피할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패턴이 이게 다야? 그러면 좀 할만하지 않을까요? 아야 퐁당 패턴 단 2개 딜 욕심 아 얘 너무 빨리 뛰었네 근데 피해를 수 있음 빨리 가운데를 타야되는데 저것도 약간씩 박자 달라 아우 밑에서 다섯번 쏘는 것도 다 정박도 아니고 깝깝하네 아 앞뒤로 움직이면서 발사해서 간격이 다르구나 박사는 똑같은데 아 키 헷갈렸다 뭐하냐 아 이거 키 좀 바꿀걸 앗 또 헷갈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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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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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쫄았구만. 킹갓 이중잡음. 빌어먹을 소작가. 왜 저기 상자를 놔두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군요. 마갈룸의 게임. 리빙 포인트. 절벽 근처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게 왜 못 올라가.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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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모르면 죽어야지 아 이거 맞을 수 밖에 없잖아 늦었어 안녕 어려운데? 이건 진짜 딜 못 넣으면 죽는 거구나 열대! 열대 때린다 열대 11대 때렸다 아! 저거 점프로 피해야 되나? 아 그렇구만 아휴 이거 실패각인데 아닌가 마지막 영혼의 맞딜 꺼져 아 젠장 아 아 해골 해골 저거 해골 맛 아니었어도 아 아 아 아 왜 자꾸 저런 걸 맞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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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트라 타임 엑스트라 타임 뭐야 뭐야 아니이 이이이이이이 라고 에휴 모르면 마사실 와 해골왕 뭐라고? 못 읽었는데? 날바 아 왜 10이세요? 왜 10이신지? 뭐지? 컨티뉴 고마나라는 뜻인가? 아 뭔지? 되게 간단한 영어인데 해석이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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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두 대였지! 아이고! 아니 왜... 별 생각 없이 게임하면 안 돼. 아... 얘들은 뒤에서 때리는 거면 맞는 건가? 그런가보죠? 와와와와 더 빨라지네 망할 생선 아아 2단 점프님 그리스입니다 여기서부터야? 아으 여기도 장난 아니네 아니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 아 그지 같은 조작감 때문이 아닐까 굉장히 판단을 빨리 해야 돼 눈으로 보고 하면 너무 늦어 뭔가 미래를 미래를 미리 판단을 해야 돼 캐릭터가 워낙에 느리니까 아 안 먹고 있으면 변한다고요? 아 이거는 이건 열쇠고 아 이미 먹었구나 크르네 자 이건 뭐지? 아 이게 다 분사구나 슛 슛 슛 슛 슛 슛 되게 오를 것 같은 야, 저게 왜 떨어지냐 무기 이거 들고 오길 잘했네요 딴 거 들고 왔으면 완전 힘들었겠다 마우라의 눈물 뭐야 넌 와 2단 전신 와 팡팡 이거 팡팡 오마주지 예요 아무튼 오바주임 이거 이런 요소들이 많네 팡... 팡 맞네 팡인가 이름이 그냥 팡 그냥 팡 저는 마겟 손올라인도 있었는데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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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지같은 조작감으로 저길 올라가야 된다니 아 어떻게 먹어 밑에서 먹는건가 그러네 팡팡 와 엑스트라 엑스트라 라이프 팡팡 이건 가치가 있었다 와 체력도 주네 점수 필요 없고 어헤이 여기 개꿀루트네 여기 개꿀루트네 아 달달하다 아 아 팔이 참 기시네요 아 아 다 아 아 아 아 빨라진거 맞지? 패턴 바뀌나? 똑같나? 빨라지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피해? 거리 유지해야 되나? 팔아팠어 최근 으앙 보스..보스 중에 얘만 원상인 것 같은데? 원패턴이잖아 단 분상 개꿀 여기서도 개꿀이겠다 단 분상 아니 니들 좀 같이 있어 아휴 아 굳이 두개 다 잡으려고 안해도 되는구나 가까이 나온 애만 잡는게 더 이득이겠다 죽이면 바로 다음과 나오니까 다회차보다는 컨티뉴을 4번 이하로 하는게 아아 이거 왜 먹어 아아 와 인상 아 아 아야야야야야야 4번 이하로 죽으면 엔딩이 바뀌는 것 같아요. 4번 이하로 죽는 게 아니라 컨티뉴을 4번 이하로. 아니 무기만 이거 아니었어도 어떡하지? 무기가 이것만 아니었어도. 아이고 이럴. 이 망할 풀 포켓몬들 다 잡으면서 가야 되는구나. 어떻게 저걸 잡지? 아 한 대야? 아아. 길이 두 갠데. 뭐 두 개인적 카드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인적 카드 한 갠가? 되도록 온 거 아니지? 이 망할 스테이지 구성을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은 이 구성이 몇 번 반복될 것 같은데. 이지선다 자꾸 갈 것 같은데.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침착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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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도 안 맞고 소도 안 맞아. 아 이 때 단분사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단분사 님 그리 습니다. 미세한 높이 차 아 이거 힌트 같은 거 없나 위아래를 뭘 보고 찾아야 되지 뭔가 알려줄 거 아니야 이집은 다크 키워넣 아 모르면 죽어야지 틀린 그림 찾기야? 그래픽은 똑같은가?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그냥 한 번 당해야 되나? 아니면 무조건 두 번 가야 되나? 위에가 조금 진한가? 위에가? 아 위에 꽤 조금 진한 게 길인가? 바꿔줘 아 아 아 열쇠 없어서 다시 가야 돼 왜? 여기로 또 못 가네 진짜 아 요새 게임 만드는 사람 중에 왜 이렇게 덜게 만드는 사람이 많지 자 매너게임 하시죠 아니 여기 맨투엄인데요 양심 어디? 아 도그라이크 게임 아 조금만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하면은 덜 죽을텐데 조금만 더 신중하게 천천히 아 맨 위에 이게 진하네 맨 위에 이게 진하네 맨 위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천천히 안 돼 절대 죽으면 안 돼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잘못했어요 아아 아아 한 만 뭐야 너 흑막이였어? 좀비 됐어? 아 어째서 그런 모습이 되었니? 그냥 주인공이 환각보는 건가? 그냥 주인공이 환각보는 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립 방금 공격 극혐이었다 왜 이젠 또 잘 맞지? 버그인가?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아 근데 이거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저거 튕겨서 돌아오는 거 너무 빡세다 끝에서 피하는 게 제일 쉽긴 한데 제가 꽃만 아니면 되는데 이상하게 녹아 될 때가 있네요 아우 어렵다 진짜 이거 패턴 더럽네 으악 판정 좀 낭낭하게 주면 안되냐 꽃 드럽게 안맞네 진짜 꽃을 빨리 못 깨는 게 너무 큰 거 같아요 개 어렵네 이거 아니면은 이거 저거 도끼 피하면서 이렇게 슥 이렇게 슥 썸프하면서 이렇게 슥싹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왜 너무 어려움 진짜 아야 아야 뭐야 님 아 2페이지도 있어 본디에고 아이고 돈디에고야? 돈? 2패도 있었어? 에바 참치 에바 참치 꽃만 잘 처리하면은 안 어려울 텐데 아니 대각선으로도 못 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피하라고 대체 아이고 꽃 때문에 너버렸다 아 아씨 약간 저 패턴도 모르면 죽어야지 패턴이네 저거는 점프로 피하는 게 아니잖아 저거는 점프로 피하는 게 아니잖아 꽃을 없애는 타이밍도 주면 해 꽃을 없애는 타이밍도 주면 해 뭐야 2페이지는 꽤 쉬웠잖아 뭐야 진짜 죽은 거였어? 환각 보는 줄 아 뭐야 아 이런 걸 숨겨놨어 좀비였던 거임 좀비였던 거임 좀비였던 거임 와 욕조 항아리 좀비였던 거임 아이고 이런 항아리 깨는 중 이게 안 돼? 음 오늘요? 평소처럼 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한 2시나 아이고 어떻게 피해 저거? 여기서 밑으로 쏠 수 있나? 되는구나 이렇게 깨는 거구나 지식이 들었다 지식이 들었다 네 평소처럼 진행이 되지 싶네요 뿅뿅뿅 뿅뿅 뿅뿅 아씨 와 베이크 봐 와 개 나빴다 진짜 근데 어떻게 저기로 가지? 여기서 점프하면 위에 걸려서 죽잖아 아닌가? 모르면 죽어야지 아 점프하면 죽는 거 아니야? 저거? 모르면 죽어야지 깨시 점프 갓캠 아니 희한한 데로 갔네 모르면 죽어야지 모르면 죽어야지 반대쪽에 가시예요 아 아이고 요정 퇴근 시켰네 여기서 왼쪽으로 가자구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자구요? 여기 까신디 아 이렇게 아이가린 그러면 저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낚시였어? 으악! 맵을 이렇게 만들어야만 했어? 나쁜 놈들 게임에 나오는 악마보다 더 사악한 것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급했네요 침착해야 한다 급할수록 침착해야 돼 없으니까 음 아무튼 안 돼 한 벽 안 돼 아 흠 아 내가 다 이라 내가 너무 아 아 아 아 아니 위로 던졌는디 늦었어. 그래도 여기서 피쳐줄 수 있으니까. 으아 제발 콤보 굉장하구만 비교적 최신 게임입니다. 2년.. 2년 되는 게임? 오우 이거.. 아니 근데 점프하면 점프하면 저거에 맞잖아. 그래서 점프 안했더니 점프 안하면 죽는군요. 으읍..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니 게임 똥겜 아닌줄 알았는데.. 제가 고가 막혔나 봅니다. 에이 거한 똥냄새를 못 맡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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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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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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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구엘 량띠님 반갑습니다. 아휴 저기서 뒤졌으면 또 다시 할뻔했네. 아휴.. 단 돈 쏴 안돼 내 방패 점프해서 방패 먼저 먹을걸 2주만에 깨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뭐야 저거는 아 뭐라 님놈물 두개나 가져왔어요 잘했죠? 잘했죠? 2페이지 허허허허허 아아 저거 뭐.. 아아 아이고 단 돈 쏴가 개꿀이네 침착하게 피하자 침착하게 피하자 스패너님 저희는 아무것도 못봤습니다 스패너님 저희는 아무것도 못봤습니다 포갓 앤드 캐스틸리아 아아 더 게이트 오브 뭐라고 모라의 눈물이 다섯개가 필요하구나 두개밖에 없는데 땜 뭐야 다시 집에 가는거야 눈물 찾으러 아 아 뭐야 이게 엔딩이야 아이고 눈물을 놔두고 왔네 다시 돌아가야겠군 하고 엔딩이야 땜 아니 뭐라 방금 앞에 있었는데 눈물 좀 얻어가면 안되냐 갑자기 분위기의 엔딩되는거임 갑자기 분위기의 엔딩되는거임 산지직송하면 되잖아 오우라의 눈물 눈물이 없어서 슬펐습니다 엔딩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불쌍한 불쌍한 으잉? 아이씨 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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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 봐 아이유 배드 엔딩이야 에이 뭐여 어째라구요 배드 엔딩도 엔딩이야 에이 뭐여 암튼 게임. 수고. 야 이거.. 아 보통 게임은.. 1등 시켜주는데.. 너무했네.. 10등이 뭐야? 보통 1등 시켜주는데.. 칼게임 커즈드 카스틸리아 EX였습니다. 깔끔한 비디오 모드로 지원을 합니다. 시브레이스요? 충고로요. 끝!